샤워 에엥 어? 물 안에 들어간다고? 오케이 해 물 안에 들어가 너무 길어 진짜 무란히 들어간다고? 야 아무너 성공했어? 진짜 아무너 무란히 들어왔어? 아니 무란히 어떻게 숨어? 말이야 어? 잠시만 잠시만 뭐야 어? 야야야 잠깐만 야야야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잡지 않았어 이거? 간다 아 이거 존나 어려운데 이것도 전 두번만에 성공하거든요 응? 아니야 뭐야 이거 성공했다고? 아 이거 존나 어려운데 이것도 아 이것도 씨브레 점프해갖고 저 위에 올라가야 돼 이것도 아 이거 점프를 해서 어떻게 올려놔 아니 점프 이거 해가 아 아 아 진짜 하야 나야 이 뚱뚱이 새끼야 지랭이 새끼 한 번만 해 아 저 왕으로 저건 2분만 했단 말이야 저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냐면 이 모서리에 낑겨가지고 딱 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도착해 아 아 아 으아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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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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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 한 번에서 구하냐고 ㅅㅂ 젊다 진짜 이거 말이 되냐고 이걸 왜 한 번에서 구하냐고 또 거의 꺼내네 진짜 아 미친 놈 사기 아니에요 이거? 야 하모임은 여기서도 점프에요 잠깐만 정량가네 야 여기서도 점프해 봐봐 야 미.. 아 이거 알고도 못잡아야 이건 진짜로 했는데 다.. 아.. 아.. 아..